자식 오마이갓 비슷한 자식인가? 하하하하하하 두 달 빠지게 울다 가래 말하는게 귀엽구만 두 달 빠지게 울다 가래는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맞다가 아프면 말해 맞다가 죽을거 같으면 벨 눌러이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o 미니아이 Incorporating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미니아이 부족합니다 오늘 한번 많이 혼나보자 나이 상징이네 나이 상징이네 나이 상징이네 나이 상징이네 나이 상징이네 나이 상징이네 아 이거 내가 이겨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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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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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상징이네 뭐하냐 쟤 뭐해 어 잠깐만 어 이거 온다 어 아 캐논 결려고 온다 큰일 났다 헉 아 아 하 아 하 아 하 아 나 나도 죽었어 나이스 이거 뭐야 아.. 나이스 나이스 너 어여 돌아가 새로 S 누르고 쓸게 지금 그냥 지옥 갈난다 너 그냥 죽이기 이 와 말하는게 아주 그냥 거친 애 이 친구 타격감 좀 있겠는데 오늘 그냥 지옥 갈대 아주 무섭게 흥부들에서 일꾼을 다 데리고 와 내가 뻥뻥 울었어 울었나 퍽 퍽 퍽 퍽 퍽 퍽 이해했잖아 엄청 헛나 자고 쩝 퍽 퍽 퍽 퍽 퍽 흥분을 하지 말라 말이다 내 안 끝 아 이 친구 갈매기 한 번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갈매기 어디 좀 한 번 해볼까 상황 좀 만들어 봐야겠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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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매기 드립 했는데 이 친구 갈매기 드립 뭐야 나 이거 채팅보고 갈매기 드립 한거 아닌데 아 뭐야 이 친구 뭐야 갈매기 드립 했는데 갈매기 얘기하고 있네 갈매기 쌀 좀 한 번 묶어봐야지 아 소름 돋네 와 갈매기 드립이 나오고 있네 와 갈매기 드립이 나오고 있네 갈매기 갈매기요? 묘탈이요 묘탈 묘탈 매일쏭 매일쏭 물어가지고 한 번 먹어봐야지 자 갈매기를 한 번 먹어봅시다 가스는 넉넉하다고 가스는 넉넉하다고 가스는 넉넉하다고 가스는 넉넉하다고 내가 이긴다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래 왜이래? 페이크 제대로 써네? 구주가 없네 이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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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ㅋㅋㅋㅋㅋ 오버 또 내 여기만 보고 빠졌구만 ㅋㅋㅋㅋㅋ 아 뭐야 왜 이렇게 했지 아 뭐야 이거 오 쟤네 뭐 동주를 받아야려고 ㅋㅋㅋㅋㅋ 좋아요 좋아요 빠져 빠져 이따 빠져 들어가 들어가 오버를 또 한 번만 좀 잡아줘야돼 여러분 ㅋㅋㅋㅋㅋ 아 뭐가 없나? 아아아아 아 우주가 없네? wide 그 진짜 그 진짜 아 아 아 일들이 아 아 아 아 어디있을까 아 사 아 아 어? 어? 아, 큰일 났다. 아 그만야 아 뭐야 어구 어어씨 어어씨 껴 껴 잡아 어어 나이스 어어 위험했네 나이스 나이스 어어씨 와드레기싸를 먹어볼까요 오 탁크가 오프라이 나왔어 어어씨 어어 뭐해? 뭐하니? 자 와라 갈비기 준비를 다 됐다 갈비기 왔어! 갈비기 쌀 맛있어 갈비기 쌀 맛있어 통구이로 먹으니까 맛있어 갈비기 쌀 역시 맛있어 따고네 따고 따고 왔어 우리 갈매기 우리 갈매기 갈매기지? 잠깐만 갈매기 맞어 갈매기 쌀 2인분 추가 아우 갈매기 맛있어 남 than 마중 남 surge 지불하자 나 업그레이드 하고 본밀하고 왜 돈 많이 썼어 bog 물 불 주문 sniper 나 이거 돈 많이 쓴거야 진짜 어? 나 공짜 아닙니다 이거 다카카 뽑는데 얼마나 드는데 돈이 업그레이디도 해줘야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갈매기살이 근데 아.. 다 팔렸을 것 같애 아이 갈매기살 다 저기 팔렸나보네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이제 없다고 이제 없다고 연방울 연방울이 도달급이네 연방울 연방울이 도달급이네 연방울이 도달급이네 이리 터스 상킥 아유 셀코 부이도 좋지 셀코 부이도 좋아 또 와라 또 와라 나 지금 아직 있다 다카카 있다 아직 쭉쭉 와 어 뭐야 이거 어우 탕 그니 호우 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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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스 이곳스 짜야아 히드라톰 구이이이이 히드라톰 구이이이이이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아우 저거 먹으면 어떡하지 네? 뭐야 얼필가 없네 이거는 자 이거 딱 예상합니다 드라이 웁니다 자자자 아 이제 드라오는거 통계할게요 자 드라오긴 하던데 자 예언했어 웃지는 말라고 그러냐 웃기는 해주라 웃기잖아 자 자 이거 100%야 여러분 100%야 5분 안으로 온다 제발 5분 안으로 무섭고 옵니다 자 5분 안으로 와 어 뭐야 어 한속은 있었다 이거야 오름주가 있었다 이거네 그래도 뭐 괜찮아 와라 이제 딱 갈매기 이어서 오버 잡으세요 자 그 다음 상황까지 다 예측합니다 시읍비움 나옵니다 자 오버 한 번에 드라마요 그 다음에 먹혀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시읍비움 딱 나옵니다 아 뭐야 어이가 없네 이거 어? 아 뭘 필요해 이걸로 어이가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다 넘어하네 다 죽네 정멸 아니야? 넘어오기만 해 아 죽은거야 계속 넘어와봐 어? 그거 뭐 먹는다고? 어? 먹을거야? 그렇지 아 귀엽다 소름이 울리고 소름이 어? 밀려야지 왜 그래? 저 새끼 네멀티로 먹고 있어 공격 Si 보줬 아 이거 드랍이 딱 와줘야 되는 사이즈인데 내가 이거 먹어줘야 되는 사이즈인데 뭐야 멀티 졸드 먹었어? 아 이거 몰래 걸쳐서 되게 잘 먹었나 보다 여기 좀 많네 터널 깨졌네 누구 이 친구야 무슨 멀틀만 먹고 있어 뭐 그냥 내가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어깨를 또? 스크지부터 딱 잡아요 오우 안 오고 훌륭한데 터널을 깨버려 왜 여기라도 들어가 넌 오게 되어 있어 너의 그게 운명이야 어 여긴가 설마? 피드백 아 여기야? 아.. 예상 못했는데 이것도 어디있나? 어휴 도랍이 오기는 와요 내가 예상한대로 오기는 왔는데 어 약간 좀 내가 예상하지 못한대로 오네 도랍이 무서워 나는 뭐 생신은 안 믿어도 괜찮아 나 어휴 멈춰 자 이제 이쪽이야 와 운진 아니면 운진 아니면 운진 아니면 한식초 운명을 받아들여라 드랍이 오는게 너의 운명이다 운진 울수 밖에 없어 오는거야 이거? 엄마 오는거야? 오는거에요? 야 안오면은 안와도 내가 잡아줄게 묶어 일단은 찢어요 야 안묶어주면은 도망간단 말이야 그렇지 딱 깔끔하게 도망이네 어디를 먹는다고? 네 빨라오면은 다크섭을 뼈 한번 뿌려주고요 여기 두개 뭉쳐있으니까 스톱으로 열선 좀 잡아주고 아 또 이상하게 여기서 아 여긴 밀리는거지 아 아 못 멸릴게? 아 여기가 없네 너무 드라곤만 있어 아 이 친구 여기서 먹고 있구나 지금 아홉시에서 아 아우 그니까 아우쇠에서 너뜨리네 홍보이지밖에 없다 뭐 갤럭고 있어요 진짐이 통구입니다 진짐이 콜이에요 와 잘 안보여 멈춰줘 자 일일이 컨트롤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멈춰주고 자 다크 나왔고 아콘 변신좀 해줘야겠네 용이님이 혹시 오라실 안하실건지 물어보라고 하세요 오 팬터님 용이님이 지금 계시나 아콘 들어왔어 아콘 들어왔어 죽어 아콘 들어왔고 이제 지쳤구나 어디서 주새끼처럼 물레멀티를 그렇게 먹었어 아콘 들어왔어 아직은 안풀려고 극악 줄어서 하아幹 하아 Commissioner 하이 아하하 하하하하 아하 이 친구 내 본질에 드라블해주세요 그래도 근성은 있어서 좋다 아니 이 친구 극찬 유도 안해도 알아서 잘해 근성은 있어 그래도